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빵을 가지고 튀어라 커플특집 제 2탄입니다 자 오늘 갓뜨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역시도 재미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커플특집 했을 때 커플특집이 아마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몸이 이어지는 그런 특집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부터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블루팀 아니 저기있다 아니 나 어디서 하나 찾고있었네 중렬이 그린팀 자 너블이 노란팀 남모님 빨간팀 색깔 제대로 찾아갔다잉 자 리타닛 노란팀 자 멋사님 초록팀 중력 멋사 확정입니다 잠깐만 중력 멋사 커플 확정 설마 너냐? 아 역시 넌 요즘 나랑 너랑 나랑 요즘 이어져있다 왠지 그니까 항상 너랑 나랑이야 여기서 같이 하는거야 만등 자 만등님은 남봉님이랑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능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있었네 아 맞다 능력 있었지 여기서 잘 나오면 되잖아 어 상의 보자 우리 능력만 잘 나오면 돼 응 근데 이거 막 이게 뭐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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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몇 번까지 칠 수 있고 그거 있지 않았나? 한번 한번 어 이거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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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어 잠깐만 흉균갑으로 서서히 맞춥니다는 뭐야 야 근데 승찬아 내 능력 좀 너한테 안 좋을지도 근데 커플인데? 나도 형한테 안 좋을지도 나 활 맞추면 트랜스 활이 생겼어 난 주변에 폭발을 일으키는데 너가 죽어 잠깐만 잠깐만 대참사 응? 오늘 참고로 공격 딜레이가 있습니다 안 맞지 않을까? 뭐야 왜 매너권 우리한테 이제 안 물어보냐? 잠깐만 매너권 한번 쓸까요? 쓰죠 난 괜찮아 1초컬 아니야 우리 죽어서 안 좋아 너 순도 못 쉬어 쓰였습니다 아 우리팀 좋은거였는데 한번 써드릴게요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팀 진짜 좋았어 어 어 아 이건 해커요 어 감사합니다 제발 해커하면은 내가 무조건 걸리는거 아님? 어? 어? 이것은? 아 좋은건가? 아 근데 철개능력은 쓰레기인거 같은데 이것은? 나 왜 이렇게 별론거같지 이거? 그것이 나왔다 어? 어? 악어가 좋아? 어? 오늘 왜 활능력 8주겠지? 응 난 좋아 얘 쓰레기인데 능력이? 벽을 통과하고 탈팅이 되지 않는 상태로 와 이거 개 답답하다 나쁘지 않아 난 무능력이야 응 좋아 좋아 난 실명 거는 능력이야 난 개인적으로 매너권을 한번 더 줬으면 좋겠어 어? 그래? 응 그래 뭘 아니야 매너권 하나 더 주게? 오케이 주게 응 줄게 아예 우리가 넓은 아량이 있으니까 한번 줄게 그러면 그럼 유튜버 매너권 써? 응 그러면 유누권 써 그럼 매너권 안 쓸게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망했다 망했다 뭐 걸렸냐 배 좋은건가봐 어? 가자 나무나무나무나무나 가자 어디야 가자 야 우리 인게임마이크 있잖아 야 우리 인게임마이크 있잖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활 쏟는 능력인데 활을 안주네 자 인게임마이크로 갑시다 맛있어 안녕 수윤님 가자 따라와 아 아 아 들려? 어 딸들림 30분 후에 고고 반갑고 중독 좀 해놔야겠다 아 고고 있어봐 중독 형 뭐해 들려? 야 순윤 빨리 와 됐다 됐다 빨리 와 이씨 아 이거 느려지네 어 자 저기 가서 나무 키자 나무 그래 나 일단은 관리 오 어 뭐야 이거 누가 걸렸어 아 이거 수윤님도 걸리는구나 나 옛날에 그 그 아이템 버리면 막 이거 능력 써지는 그 관리자 능력 있는데 그거 뭔지 알아? 능력 계속 바뀌는거 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 개사기였다 아니야? 어 개사기 그거 그거 걸렸어 대박 대박 자 저는 능력이 계속 바뀌고 능력을 계속 돌릴 수 있어요 이겼네 그래 능력을 체인지 시킬 수 있는데 강제로 그때 막 주변에 구속이나 피를 빨아들일 수 있을 거야 아마 맞아 이거 해 일단 나무검부터 아니지 곡괭이? 곡괭이 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스타일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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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나도 걸리는데 이거 맞아 근데? 그니까 스윙까지 걸려버리는데? 이거 괜찮은 것인가? 아니야 괜찮아 움직일 수가 없잖아 악어도 이거? 응 아니 근데 뭐 그 상대방 상대방도 못 움직이니까 괜찮괜찮 우리 철만 구하면 되지 않나? 철 쓰는 그게 있나? 아 철 메커니즘인가? 어 여기 철 있다 바로 어어 철 그것만 한번 캐자 캐캐캐캐 내가 활어 만들게 바로 철 있다 좋다 개어듭네 근데 이거 랜덤으로 계속 바뀌는 거인? 어 계속 바뀌 아 그렇구나 아 이거 능력이 능력자 이런 거에서 있으면 좋다 생각했는데 오늘 딱 좋네 빵티에서 오케이 됐어 나무로 태워볼까? 잠깐만 그때도 빵티 아니었나? 아닌가? 그때도 빵티였던거 같은데 빵몬 하늘에서 떨어지는 빵티 특집 아니었나? 맞어 맞어 오 마이 갓 빠르네 뭐 자 능력 쓸 수 있는 이거 만들었습니다 일단 도끼졌다 도끼, 검 일단 일반적으로 도끼가 너무 세기 때문에 도끼 일단 장전해놓고 도끼를 많이 만들어야 돼 뭐지? 나물 안 먹었네? 도끼 만들었으면 도끼록 해 아 맞다 도끼 무기로 인식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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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필요하면 가져가고 오케이 상자 만들었어 원피스도 만들어 놔야지 필요한 능력 아니구나 가자 그러면 자 가서 몬스터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잡으러 가자 오케이 사람 죽인 사람한테 제 스택이 쌓이는데 내가 그 사람 때리면 추 데미 들어가거든 오오오오 응 결국 빵티에서 엄청 좋은 능력이네 저기 있다 그니까 야 이거 스윙, 스윙 죽이고 도망가 어? 나 죽인대 못 죽여 어 아고야 온다 야 스윙 맛만 보자 뭐해 이거? 아고를 죽이면 돼 야 아고 너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야 죽여봐 나이스 나이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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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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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않아 얻었다 일단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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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또 오잖아 어 여기로 쭉쭉쭉쭉쭉쭉쭉 리타 팀킬 했는데 아 뭐야 리타가 팀킬한거야? 응 어 그러네 왜 이렇게 소리들 다 꺼져있어 리타가 너무 소리한테 그거네 소리 오케이 다 돼있다 진짜 원피스 하나 만들어볼까? 어 여기 철같은거 좀 만들어놔도 좋고 오케이 잘 안보이겠다 오 철 자클리 루베르 됐어 이정보면 되겠지 가자 죽이면 돼? 파티플래너 미스터가스 뭐지? 어? 파티영축포 뭐야? 스나이퍼? 개쩌네 오늘 빵 빵 무조건 구해야되는데? 그니까 어? 예 나무 좀 돌려줘요 나무 없는디? 없는데요? 먹었잖아요 야 순이 먹었어? 응 나 먹긴 했어 주세요 줘 그래 형 아니 아니 이렇게 적지 않았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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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검은요? 이렇게 적지 않았고요 나무 검은 버렸어요 필요없어서 나무 이렇게 적지 않았고요 아니 너무 나는 템을 못 버리는 나무 좀 난 템을 못 버리는 능력인데? 나 그냥 다 졌어 어 다 졌어 나 버리면 버리면 능력 이렇게 써진 능력 이렇게 써진 능력 어 버려졌다 됐다 응 야 오늘 빵 구하면 샷건 만들 수 있음 야 저기 몬스터 잡으면 빵 나와 니네 뭐야 야 몬스터 잡으러 가자 같이 가자 그래 거기 사람 많아 조심해 야 그래 닭을 치자 걔네들 야 그래 한 명만 죽이면 한 명도 빈사거든? 그니까 그니까 타겟팅을 잘해야 된다 어 맞아 리타가 너 죽였던데 야 기다려봐 나무 검 좀 만들고 갈게 아니한데 죽느라 그런거냐 야 중앙 잘 따라와 나를 알겠어 따라오겠어 악어야 선물 줄게 잠깐만 악어 어 근데 때려지네 악어도 어 나 나 중앙 에이미가 괜찮을려나 노력해볼게 야 악어 한 명 타겟팅 잘 말해야 된다 어 오케이 사람 중이면 빵 주는 거 같더라 그리고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아 예예예 창의 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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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요 뭔데요 어 뭐야 뭔데 어 쓴다 뭔데 뭐하냐 뭐냐 뭐했냐 너네 그냥 원래 능력이에요 적대감 표현한거냐 지금 아냐 왜 선물 선물 주어 중혁형 선물 꺼내봐 뭔데 창의 후 정의 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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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여깄어 어 아 뭐야 아 어디가 우리 어디야 야 너네도 이거 한번 당해봐라 하하하 이거 뭐야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야 못살 못살 조심 트럭에 올라와 조심 트럭에 올라와 아 나 못 올라와 아 나 못 올라와 아 나 못 올라와 야 여기 귀여워 여기 귀여워 여기 귀여워 수빈 어디야 여사 살려 어 여기 싸웠다 어 뭐야 이거 멈춰 뭐야 멈춰 뭐야 멈춰 뭐야 멈춰 개사기인데 야 중력이다 중력이 중력 중력이 못다 야 잡았다 안 돼 안어 죽여야 안 돼 안어 죽여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낀다고 야 저기 만들기랑 남동이 뭐야 창의 호흡쟁이 형 마구 다녀 야 창래기 죽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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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들 여기 껴있어 내가 알고 있는 빵찌가 아니야 야 아빠 너 수영하면서 다녀 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철 하나만 줘봐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야 이거 아무창이다 얘네 꼈다 야 야 역시 다굴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다굴이다 야 씨 야 이거 수영하고도 아닌데 살려줘 야 또 갑자기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래 쟤 왜 저래 어디야 쟤 뭐야 날라잡는다 아 나 중력형 뭐해 어디 있어 뭐야 야 일단 여기 파밍에서 그 우리 무기 얻어야 되겠는데 이거 쟤네 죽여서 축포 얻었어 축포 나이스 어 NPC 잡아 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야야야야 우리 죽어버렸는데 아니 이거 아 씨마 아버님이 한번 죽어봐야 이거 뭐가 잘못된건지 이거 안 된대 씨마 왜왜왜왜 죽어봐야 알아 응 살려줘 빨리 창의 호흡 제1형 아 아니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니까 잠깐만 일단 저리로 가자 창의 호흡 제1형 마구 잡힌 찬내기 아 좀 앞으로 와라 야 물에 끼겼어 아니 계속 나한테 수영중으로 보이네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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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어 아니 한 번 죽으면 저렇게 생겨 어어 야 빵 어떻게 구하냐 야 빵섬도 있어 빵섬 빵섬 저길 어떻게 올라가 왜 못 올라가 야 바닥에 한 명 가둬놓고 딱 그 야 나뭇칼 줄게 너네 자 악어 열 번 죽이고 모든 걸 무로 돌려야 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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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야 야 우리 죽인대 돌각만 대신하고 죽인단다 그래 수인님 빵 몇 개 있어 빵 못 먹었어 하나도 우리 빵 하나도 없대 우리 빵 하나도 없대 응 너희 너도 없어? 나 빵 하나도 못 먹었어 근데 이거 포는 먹었거든 포는 먹었어 응 어 NPC를 포로 못 잡아? 아니 근데 이거 총알이 빵이야 총알이 사야돼 야야야 쟤네 물려온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타겟팅 잘하면 돼 타겟팅 잘하면 돼 한 명씩 더 우리 모두가 죽어도 한 명만 주시는데 우리가 느꼈어 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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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느꼈어 ti-1 타겟팅 오 됐어 으아 아 개가 뛰어 야 시설 알려줘 왔어 왔어 일단 나 여기로 왔어 순이 어디야 순이 어디야 순이가 순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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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줘! 악화야! 구해줘! 날라간다! 이치노카 날라간다! 봉투 튕기기! 마구 자리 청래기! 방어 날아간다! 순이가! 날 구해! 날렸어! 노조노코큐! 이치노카 다! 아! 난 절대 안죽어! 야! 피우 개쩌라! 순이가! 이력은 죽었네! 아니! 노언라! 노구라! 너야! 넌! 고통 받아야돼! 철개옥클릭! 오 왔다 왔다! 가자! 순이가 가자! 나 잇쌌다 나 잇쌌다 안 돼 나 죽었다 나 잇쌌다 노조 놓고 큐이 진옥 같아 어거 들어갔다 야 너 부러워 내가 이 때 노조 놓고 큐이 진옥 같아 이 나 잇쌌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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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모자만 파악해요 여기 개미지역이다 들어가 야 스폰지 여기 센터가 아니라 아야 이 스폰지 됐다 잘라 살려줘 야야야 무기 무기 먹어 무기 먹어 무기 먹어 야 여기 걸쳐있어 걸쳐있어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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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살아나는거였어 아 너무 힘들어 아이씨 지옥이야 지옥 아 미친 근데 느려지는 능력이 뭐지 이쪽으로 여기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 철 하나 철 하나만 있으면 되고 나무랑 어 잘만만들어 검 검 검 검 만들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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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면 돼 충분해 어 이제는 새 출발할 수 있어 저기 근데 사람중이면 빵나오는거 맞나? 아니 우리 삽 만들어가지고 저거 올라갈까? 나쁘지 않을지 너 우리 우리 지금 이거 삽삽삽삽해가지고 저기 올라가보자 삽삽삽해가지고 그럼 우리 저기 돌 가져와야 되지 않아? 그러자 가자 돌 가져오자 저기 아직도 아비규환이다 돌삽해서 저기 하늘에 있는거 우리가 싹 다 털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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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이지 어 이정도 됐어 수윤이 여기 수윤이 여기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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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됐어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삽으로 졸라 파자 일단 이거 내구도 닫을 때까지 파야돼 내가 봤을 때 삽 세기야 나 다 파 버릴거야 아니 근데 저기 상점에 무기같은거 팔잖아 어 그거를 사면 애들이 한발 죽을라나? 근데 엄청 세긴 세던데? 그걸로 그걸로 NPC를 죽여서 계속 무한으로 빵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한번 이따가 위에서 구한 다음에 한번 사보자 조금 그냥 어디 파고 있어 어 사람이 죽어도 빵이 안나오는거 같애 아니면 계속 죽어가지고 빵이 계속 엮어진건가 빵으로 철 좀 그치 그치 빵으로 철 있으면 좋긴 하지 능력 써야되니까 아니면 진짜 그거야 비장이 하는수록 내가 나가는 방법도 있어 나가는 방법? 이번에 그 중력이도 나갔거든? 좋지 어 그래도 같이 해야 커플집집이지 그래 그래 이제 다 손잡고 하고 안 되면 안 되면 여기 있을거야 야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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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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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들어와 스윙 들어와 스윙 들어와 스윙 들어와 스윙 들어와 뭐야? 일로와 어떻게 된거야? 일로와 아오야 난 지금 거의 그 상태야 안돼! 안돼! 하하하하하하 야 빨리가 다시가자 어딘데? 아 예예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 올라가자 아씨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그래도 몸안에 있다 저거 아니 아니 그 죽으면서 먹어지고 먹어지고 그렇게 됐어 아아 먹어지고 다시 죽었다고 그 순이님은 살아있는데 내가 한번 딱 태어났다가 쓰룩했어 어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내템이구나 됐어 됐어 먹었어 먹었지? 이거 하나 먹었으니까 잠깐만 우리 그거 한번 일단 호신용템을 사러 가보자 권초놈이 좀 아니 뭐 있었어? 위에 맛있는거 봐라? 위에 위에 빵 이거 하면 빵 45개 일단 일로와봐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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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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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빵섬 터는게 진짜 레알 좋은데? 가자 가자 우리 무게 하나씩 무게 하나씩 끌자 야 러브러브 버스터는 뭐야? 샤랄랄랄랄 요새구 뭐야? 이거 되게 좋을거 같은데 뭐 사고 싶어? 이거 러브러브 버스터 못참지 않아? 버스터 못참는다 와 이거 이거 근데 그 스티브 머리로 날리는거 뭔데? 사자 그냥 이거 가자 이번꺼 다 투자했다 러브러브 버스터 러브러브 버스터 뭐야 어 뭐야 별로 안아픈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 새끼 뭐야 뭐야 어 요런 능력 어 두칸씩? 그래 엄청 좋진 않다 그니까 어음 흠 마술봉을 샀어야됐나? 마술봉을 샀어야됐을거 같은데? 아니면 스나이퍼? 스나이퍼 한방일거 같지 않아? 스나이퍼도 나쁘지 않은데? 아유 또 구하러 가자 그러면 가자 가자 어차피 우리 흙 많아 집만 두세트 반 있어 가자 가자 여기는 털었으니까 저기 털었고 아 저기 한군데 또 털었네 누가 저기 우리 오른쪽 위에 저거 털러 갈까 그러면? 어깨 좀 가까운데 어 가까운데 저기는 너무 높다 응 구속이 왜 자꾸 갈리는거야? 구속? 나 땜에 아냐? 아 그런거? 아니 아니 그건 이동불가거든 아거든 구속? 뭔가 느려지는데 너무 이제 여기 올라간다 어 어 자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어 한 줄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어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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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나? 아직 멀었어 잘하고 있어 어 어 더 더 더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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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흡을 맞춰야 돼 어 깜짝이야 어 어 뭐 나타난 줄 알았어 어 됐어 잠깐만 이제 일자로 일자로 오케이 일자로 일자로 이거 하나당 45개야 오케이 이거 밀린다 어 조심 어 가자 오케이 휴 오 내려갈때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갈때 말로 내려가야지 뭐 어...될까 어...물로 내려가야지 응 응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할 만 한데 없나? 어...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여기 구물있음? 구물있음? 앟앙앙앙앙앙 물은 없는데 여기 여기 저거 하나 털면 맛있을거 같지 않아? everybody 이제 일자로 이으면 되잖아 이 밑에 누가 땅 파고 있는데? 쟤네들도 이제 땅 파는 걸 선택했다 어 그러네 수희님 가까이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서 밀쳐질까봐 땅을 열심히 파는데 여기는 우리가 다 점령했다고 그니까 잠깐만 이거 한번 날려지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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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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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 죽긴 한데 야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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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않은데 위에서 쏘니까 게이득인데 야 납치할 수 있다는데 한번 옥클릭해볼까 납치면 들고다닐텐데 하하 하하 존나 웃기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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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안 뒀겠지? 떨어져고 수희님이 이어줘 어깨 조심조심 자 여기 왼쪽으로 여기로 여기서 자 저 나무로 자 떨어지자 하나 둘 셋 어 일로 자 일로 오케이 내려가자 네 오 어 됐다 좋아좋아좋아 아 좋아좋아 아이 달다 달아 우리 요술봉 살 수 있겠어 어 요술봉 하나 사고 잘만 내려가면 그니까 근데 아 저기 옆에는 누가 맞췄네 어 맞네 에 먹었네 잠깐만 있어? 어? 누가 있으니까 저거 누가 쌓은거지? 먹고 나간거 아닌가?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뭐야 그러면 어 야 밑에있다 밑에 떨어졌나? 삐용삐용 삐용삐용삐용 됐다 이제 39개 아 저거 이어질라나 저기까지 안될거 같은데 뭔가 그러면 어어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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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탑 이거 맘입니다 배경이 어어 이리 엔 깜짝 야아아아악!! 야아아아악!! 으아아악!! 어 아무야봐야 나.. 나 죽었어 저쪽으로 가면 돼 깜짝이야 어 여기 있다x2 어 깜짝이야 다 먹었어? 아아 아무야도 튕겼어 와 튕겼지 깜짝 놀랐잖아 아 이게 커플이 있어서 좀 충기는게 있어 아이씨 튕기면 안되지 빵조 만들었어 몇개 만들었어 어 나 50개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냐아냐 일단은 51개? 이거 이거 하고 하고 그걸로 일단 그거 사 어차피 우리 빵 공동체니까 일단 스윙님 빵으로 저거 사러 가자 어 아냐고 언니한테 줬어 줬어? 어 가서 그러면 스윙님한테 저거 하나 사줘야겠다 가자 어때? 우리 이제 우릴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을까? 우리가 짱짱 커플 아닐까? 스윙님한테 뭐 사줄까? 사법사 살래? 아니면 큐피트 저거 살래? 큐피트가 뭐지? 샤랄라 요술봉 한번 해볼래? 나 요술봉 써보고 싶긴 해 자 요술봉에다가 만화 빵도 먹었어? 빵 안먹었지 빵 안먹었어 안먹었어 그 그거 만화 다 사 만화 사? 응 한 번 하나 사볼게 오케이 나 스나이퍼 괜찮을라나? 어? 아 이런식으로 퍼티클 날아가는데 복 클릭하면? 됐어 우리 40개면 충분해 응 가자 가자 한번 오케이 뭔가 죽을까봐 애들 죽여가지고 빵 얻자 이제 어 가보자 몬스터 죽여도 되고 어 우리 빵 빵 저기다 숨겨놓자 어 어 아 좋지 여기있지? 아 여기 가자 애들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시간이면? 와라 봐봐 올라가는 사람 결국은 어 여기 왔다 야 야 야 쟤네 쟤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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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춰야지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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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는데 잠깐만 야 어쩔 수 없다 어? 컴퓨터 할래? 아하하하 아 쟤네서 렉 걸린다 가자 조차 조차 우리 같이 쫓으면 돼 쫓아 쫓아 아니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빨라 간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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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온다 야 너블 리타 하이 애들 좀 쫓을게 어 난 나갈게 그러면 우리는 쟤네들 좀 쫓을게 안 죽일게 너네 말고 다른 애들 사냥한다 응 같이 갈게 보세요 아니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그만 친겨 막 죽냐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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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죽은거야 죽었는데 원래 맞았어 어 다 잃었냐 난 죽었고 수닝을 아 뭐야 저거 아이템 다이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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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해야 접혀 x2 좁혀가 뿜안냔 오오오오오오오 아냐 저거 수닝 들어오면 어차피 온 imp 야 먼저 앞이있는 사람은 머리보고가 아 머리보고 가 옆ätte 와아아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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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흣 머리머리 야 근데 이거 왜 스나이퍼가 안써지냐? 스나이퍼 왜 안써져 어떻게 하는 거야? 아 F로 장전? 으음 박호 여기 있다! 박호 여기 있다! 박호 여기 있다! 이거 꼈어! 박호야 어때? 아니 스타이프가 짱이야! 어 뒤에 있어! 이거 먹어! 다 해야다! 먹었다! 박호 여기 있어! 아니 이게 스타이프가 짱지! 한 방이야! 한 방이야! 노조노 포큐! 나 빨리빨리빨리! 이치노 카타! 머리보고 따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순윤 빨리 뛰어! 이치노 카타! 공민이... 끝장돈! 박사님을 아세!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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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야 나이스 나 지금 너 쫓는 척하면서 너 도와주고 있다 highs 수희가... 어딨어! 이거 뭐야 도대체 샤랄라 이거 뭐야 킬링아 킬링아 일로와 이리와 이리와 부수고 들어와 됐어 이거 어 나 이동불가 가자 가자 바로바로바로바로 어 뭐야 뭐야 너희도 우리적이야 아냐아냐 쟤는 아니야 야 총알 먹었어? 어 먹었어 총알 먹었어 장전하면 돼 샤랄라 필요없어 어 필요없어 그거 개쓰액이야 차라리 스나이퍼가다 가자 어 아 루미가 공격 나온다 돌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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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잡았다 나이스 너희도 먹었어 너희도 먹었어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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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숨어있으면 돼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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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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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난 죽으면 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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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쪽으로 뛰어 뛰어 스위가 뛰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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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squeruction 뛰어미 schlecht 괜찮아 괜찮아 뛰어 절로 뛰어 왜 저리 뛰어 быстроüllt 저깄다 아 아 수리야 죽여 완등이 죽여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너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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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 먹었어 너블이 형 다 먹었어 리타를 잡으면 돼 그럼 너블이 야 죽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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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세 죽녘이 죽녘이 야 죽녘이 존나 세 야 죽녘이 죽여 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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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리 차씨 가자 야 만득이가 나 먹었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죽녘이 죽여 죽녘이 너블이 오우야 씨 야 죽년나 아파 가자 가자 야야야 뛰어 뛰어 sua 이것 말고 누가 누가 죽여 그러면은 내 탑 다 먹었잖아 순이하 나만 봐 너블이 형이 순이하 마이크 켜 순이하 마이크 키라고 뭐야 나가졌어? 어 뭐야 마이크 왜 없어 됐다 저기 가자 저기 죽여 중룡이 죽이러가 스나이퍼가 뛰어 스나이퍼가 너무 아파 스윙이 뛰어 스윙이 뛰어 뛰고 있어 자 박자 맞춰 같이 뛰어 1 2 1 2 1 2 1 2 1 2 죽여 야 야 저기 상대 중룡이 있어 중룡이 야 중룡이 잡으러 가 야 중룡이 죽이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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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가러 죽녘이 fastest 중룡이로 걸게 하라 중룡이 죽녘이를 잡으러 거미라도 하날만 언니능 궁료 школ이는 없어서 어 도끼 도끼가 없어 2 3 2 지금 넣을 수 있을까? 지금 빨리! 지금 빨리! 빨리! 우리 무슨 팀이야! 빨리! 우리 무슨 팀이야? 너한테 있냐? 우리 무슨 팀이야? 쟤네 아무것도 없어! 우리 노란색 아니야? 우리 노란색이야 노란색! 너한테 빠운드포 있지 니들! 팀, товar 근데 빵 있지! 빵 있지! 빵 없어! 응! 아직 안 넣었는데? 빵 없어! 빵 망하고 물에 빵 떨어졌잖아! 세게 됐어! 아 죽어! 난 이제 게임할거야! 이제 게임하니깐! 다 죽여! 다 죽여! 쟤네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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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트레스 풀어! 장전! 장전! 아이 아이 장전! 장전! 죽여버려! 죽여버려! 장전하면 죽여버려! 싸악! 싸악! 죽여! 잘했어! 나이스! 빵 넣었어? 빵 넣었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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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었으면 안 때리겠지 아 그래 안 넣었겠지 넣었어! 넣었는데 왜 죽여! 어떻게 너네가 나 죽였잖아 돌대가리 아니야 야 잠깐만 10분 남았어! 빵 구하러 가자! 야 죽게 줄게 야 먹사야 지금 빵 구하러 가자 아 잠깐만 지금부터 빵집 털면 위에 털면은 더 많이 먹기 어 해봐라 위에 가봐라 땜 졌어 올라가다 죽죠? 아 나 스트레스 풀렸다 와 오늘 리타님한테 내가 10년동안 살아온 방법을 제대로 보여줬다 야 야 야무졌다 야 좋았다 그거 야 진짜 아 역시 초반에 같이 딱 이렇게 교류한게 끝까지 가네 그니까 근데 너네가 좀 더 많이 넣었다 아니 쟤네 쟤네거 잡아가지고 그런거야 쟤네 우리가 딱 구한거 딱 넣었어 아 그렇지? 오케이 됐어 그럼 아니 언니 내가 도끼도 주고 총도 줬잖아 그니까 그건 맞아 아 그래? 그것도 맞아 이거 준비해 줌있다? 이거 대가리 튕기는거 어? 야 근데 이거 상자 뿜어지나 혹시? 상자 뿜어지나? 상자 뿜어지나? 상자같은거 특이하게 생겼어 아니지 내가 봤을 때 애들 저거 구해와가지고 상자 뿜어지나? 나 중간에 내 인벤창에 손이 제자로 있더라니까? 아니 아니 샷권이 줄나 세던데? 아니 개쎄 그냥 샷권이야 진짜 샷권이 진짜 말 안되더라 이렇게 쏘다가 쟤네 아무나 맞았으면 좋겠다 지금 구하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구하고 있는거 같은데? 야 일단 시간 초가 되면 내는거 아 절대 못와 절대 못와 빵집 올라가겠다고? 아니 저기 올라가고 있는거 아니야? 가까운 데는 우리가 다 했어 아 저거 이미 다 한거야 어 한거임 한거 사냥터 갔나본데 그럼 많이 줌? 사냥터 사냥을 먹으니까 어때? 한 마리당 많이 넣어야 되긴 양석이 총알으로 잡으면 모일 수가 없는거 총알 다 써야 똑같이 나오고 확실히 빵섬이네 빵으로 총알 사야되죠 아 다 썼네 안 죽었네 결국 까미까미 여기서 좀 받아 기도해봐 여기서 아니 이렇게 쏘다가 누군가 맞지 않으려나 여기 맵빛이 아니었구나 갓드 신이시여 총알 좀만 주세요 탱탱볼을 주시옵소서 탱탱볼을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린 넣었습니다 우리 재밌게 뭐라도 탱탱볼을 주시옵시오 탱탱볼을 주시옵시오 탱탱볼을 주시옵소서 탱탱볼을 주시라 탱탱볼을 주시옵소서 갓드 신이시여 준다 좋아 장난 못먹었어요 탱탱볼을 넣어줘요 야, 사이드도 잘 봐, 이딜. 보스가 됐는데, 우리? 이거 맞아? 경기병들이야. 야, 보스아 나갔다. 나간다. 어떻게, 땀 터지겠는데? 어떻게 들어올건데? 야, 제한시간 안에 볼 수 있겠어? 얘네 포기함? 야, 보스아 나갔다. 아, 미워. 아, 미안. 놀고 있었는데, 축구구 맞았네. 왜 맞았냐 빡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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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조지 이게 너조지 자 통화방으로 가자 한참 tremb --> key tok 커플특집에서 난 루미가 루미가 나도 저희는 루미가 껐어 그래서 아까 순윙이 나가서 전 죽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들어올 때마다 악어는 죽던데? 왜냐면 언니가 들어오는 자리 악어가 끌려다니거든요 도도 설립해야겠다 진짜 이거 안되겠다 자 오늘 오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우승자를 봤을때 노랑팀이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물님께서 다른팀에 극적으로 빵을 캐치해가지고 53개를 넣으신건가요? 어떻게 얻으신거죠? 만들면 죽으면서 빵을 떨어뜨리고 가더라구요 그거는 악어님 빵입니다 참고로 그 빵 제꺼 아니에요 저 빵 제꺼는 아니었고 이 빵이 아마 머스터가 떨궜던 밀로 만든 빵을 내가 떨궜걸 만든거면 하여튼 여기저기 꼬였어요 자꾸 먹고먹히고 먹고먹히면서 쌓였어요 빵이 저희는 여기 빵집 뒤에 있는 저희 원피스 이 자리 원피스였어 어쩐지 악어 죽여도 빵이 안나오더라 여기 원피스 이렇게 놨거든요 여기에 32개 꺼내가지고 넣었어요 아니 원피스를 이 끈끈이로 이게 숨길 생각을 하네 결국에 도달할만 하면 되는거 아니 그냥 대놓고 놓긴 했어 왜냐면 어차피 여기까지 안오겠다 모덤 상자 그냥 보이게 놨는데 어차피 못오겠다 해가지고 대놓고 나왔음 어쨌든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너블리타님 제가 또 동빙고를 물려받게 될 줄이 네 유로사 너블리타님의 행복과 성사되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경영 MZ식 경영으로 한번 동빙고를 우리나라 최후의 빙수기업으로 마라빙소 마라빙소 내주세요 빙수탕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빙수탕으로 봐주세요 마라빙수집 하나 열어주세요 빙수탕으로 열어주세요 제가 탕후빙수 대구에 내주세요 대구에 아니요 그건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